사이퍼즈 진진아 뭐하노? 사이퍼즈 사이퍼즈? 아 그래 사이퍼즈 그게 뭔데? 사이퍼즈 게임이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게임이고 죽을래? 야 내가 이 목조르기 솜씨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냐? 어디서 배웠는지 딱 봐봐봐 여기서 딱 배웠으니까 어떻게 요리해줄게 야 이것이 바로 사이퍼즈라는 초특급 울트라 캡슘 찍는 게임이여 야 니 넥슨 아이디나 네오플 아이디 있냐? 아직 없다 그럼 못하나? 아니 그 넥슨 네오플 네이버 아이디 아무거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니 카운터 스트라이크나 서른어택 이런거 해봤냐? 해봤다 내 서른어택 원사다 원사? 그냥? 아무튼 사이퍼즈도 그 FPS 게임처럼 마우스랑 키보드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게임이여 봐봐 W키는 전진 S키는 뒷걸음질 A키는 왼쪽 D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키고 마우스 왼쪽하고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스킬을 쓸 수 있으니까 잘 잡고 근데 이게 다가? Q키랑 F키 E키도 스킬을 쓰는거에요 특히 E키는 궁극기라는 최고 기술인게 꼭 알아놔야된다 그리고 그 시프트키랑 좌클릭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스페이스바 이것도 쓴디 이따가 게임할때 또 알려줄게 처음에는 튜토리얼이라고 게임을 천천히 배우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튜토리얼부터 해보자 니 게임시장 눌러가지고 튜토리얼로 들어가봐봐 오! 이제 하는 기가 하아! 내는 화끈한 왼쪽 여자로 해야겠다 연백차 밝히기는 이제 야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점프기요? 오! 깔아야 돼 까르지 말고 아이템만 사 알았다 내가 이제 집중할게 말 시키지 마라 죽으라! 죽으라 죽으라! 야 야 이것도 좀 잡고 야 때려 빨리 때려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야 야 마! 마! 쿵쿵쿵쿵쿵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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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wilt 야 야 야 호자잡아라 쏘자 어 깨지라 깨지라 안 되 vet vet ven 형! 워! 하하!